원피디님은 집권하면서 과거에는 검찰이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도 많이 봤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그쵸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성 그 판사님 성함이 어떻게 됐죠 송경호 판사였나? 누구 옛날에 송... 뭐죠? 하여튼 송판사님 그 일배송인권의 성인권 판사 그 판사 이후에 지금 바뀌었잖아요 인정혁 판사 예 그 검찰과 그 판사님은 어때요 분위기가 요즘은 처음에 막 검찰이 대두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쵸?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냥 재판부 바뀌자마자 완전히 이제 뭐 고성 가는 거는 이제 뭐 너무 이상하고요 그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건 본재판이라서 그런 수가 있나? 본재판도 열렸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한 3번 4번 정도 열렸었고 송일권 판사가 있을 때 몇 번씩 그렇게 했었어요 일명 들이받았다고 할 정도로 판사를 검사가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났잖아요 들이받았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거의 들이받았죠 지금은 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분위기가? 지금은 일단 말을 많이 들어줍니다 검찰이 원하는 거를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그 개요를 이렇게 쫙 놓고 보시면은 지금 저는 이렇게 재판 전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아 검 무조건 검찰이 주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변호인이 그 부른 증인은 변호인이 주신문을 하고 검사가 관대신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 검사 측 지금 증인만 계속 불러준 거예요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죠 스케줄을 짜준 거를 그래서 고소인 오갈 일이 일단 없으니까 안 온다는 거고요 검찰이 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힘으로 정 교수가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들을 먼저 부르는 건데 그거를 더 많이 혜택하고 사실은 이게 10차 이전에 대부분 유무죄나 뭐가 큰 덩어리가 하나 나오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15차까지 왔는데 15차까지 나오는 동안 불렀던 증인 다시 불러서 검찰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들 나가면서 이렇게 질질 끌면서 사실 하는 쪽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질문들이 맥이 하나도 없더군요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많이 들이받았던 판 그 검사가 이제 이번 최근에 사표를 냈고 또 한 검사는 안 나타나고 그래서 맥이 좀 빠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 나머지 남아있는 뭐 원신의 검사님 뭐 이런 뭐 이런 뭐 무슨 부장 부장 검사 이분들은 이번에 그 인사 대상자 구요 7월에 7월 인사 대상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가 있어요 주무관에 진짜된 인사 된다면 대전 고공으로 가신 그분 또 인사하나요 중간담부 인사 아 중간담부 인사 부장급 형사 무슨 부장급 부장급 부터 이제 평검사 급들이 이번에 인사가 나요 7월달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건을 진짜 공판 담당했던 공판부가 싹 바뀐다 라고 보시면 맞을 거에요 그래서 검사님들이 조금 바뀌었구나 이번에 제가 이번에 약간 이상하게 생각 어디서 검사 한 분이 좀 젊으신 분이 왔는데 이 재판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모르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방건제 질문 그러니까 지금 증인신문을 하는데 좀 약간 버벙하게 하는 거에요 약간 장황하게 하는 거에요 질문을 핵심을 모르는 것 같은 질문 자기가 혼자서 그러니까 질문인데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해요 질문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연설하듯이 네 그래 갖고 환사님이 그래서 질문을 짧게 해주세요 그 환사님이 약간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저기요 저기요 검사님 질문을 짧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환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수인계를 위해서 일단 먼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어디 간지 이미 밝혀져 있고 그 사람들이 이어받을 걸로 갈 건데 지금은 그 과정에서 있는 사람들도 사실 수산검사 따로 있고 공판에 나가는 검사 따로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 쭉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에서만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다른 검사가 있던 것도 이어받아서 가야 된다는 논조가 있었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 핸드폰이거든요 얼른 끄고 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태까지 재판장에서 고성이 오가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 조국 장관을 부르려고 했다가 재판장에서 언성이 좀 높아졌다는데 그거는 아 그거 제가 제가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유튜브에다가 커뮤니티 기능으로 오후 오전 재판을 보고 기사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갈지 미리 제가 써서 내요 아까 한참 얘기하셨잖아요 기사 다 일괄적으로 나간다고 근데 이거를 한 8개월 들으니까 아 이거 오늘 기사 뭐 나가겠네 제목이 나와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다 듣네 아 이거 그럼 내가 먼저 이렇게 초을 한번 쳐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밥 먹으면서 아 이거 기사 뭐로 나가겠네 그러면 이제 제가 커뮤니티 써놔요 저번에는 이제 조국 장관을 이제 증인으로 부른다 이게 아 이거 헤드라인으로 나가겠네 딱 올렸더니 그 진짜로 올라갔어요 헤드라인으로 심지어 그건 오버였어요 아 그거 오버였어요? 오버로 나갔어요? 왜냐면은 그게 그 조국 장관을 부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국 변호인 측에서 아니 본인이 본인에 사퇴한 것이거나 친족에 관한 것은 그 거부를 그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불러봤자 뭐하느냐 그거 근데 그거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검찰에서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질문할 건지 질문상을 다 내보세요 우리 그거 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안 듣고 이제 헤드라인을 질러버린 거죠 그랬다 예 그래 놓고 허겁지겁 내렸어요 또 그래가지고 참 아휴 참 아 이게 아니 연극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장경준 기자님이 말씀하시네요 네 저는 보고 왔는데 듣는 게 더 재밌네 어쨌든가 제가 그래서 모셔요 최고예요 우리 장인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 거기 이제 부장검사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음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약간 이제 판사나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을 때 아 이거는 안돼 이런 느낌이 올 때 딱 치고 들어오세요 강백신 검사 네 아니에요 부장검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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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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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왜 bewe가 검찰의 저기 저기 최상의 한 거 왜 아직도 우리 저기 조차 안 해주지 구경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말씀 1 고용고 네 그 그분이 이제 어 이거 어떻게 됐냐면 조국 장관을 부르겠다 검찰 측에서 증인 신청하겠다 했는데 증인 선서부터 안 되고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증언 거부도 할 수 있다 저는 이거 궁금해요 증언 선서를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비슷한 걸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 선선에서 복종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지금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정경심 교수의 죄가 있다며 입증해가는 과정인데 가족끼리 부부관은 그걸 커버해 줄 수가 있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증언 선서부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부르는 게 의미가 없는데 왜 부르겠냐고 재판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증언 선서까지도 안 할 수 있는데 굳이 부르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분위기가 다 변호인 측으로 약간 흘러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장판사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르지 않는 취지는 조국 교수가 검찰에 왔을 때 법원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증언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검찰 신문 과정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법원에서 얘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법원에서 불러서 얘기 듣겠다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변호인 측은 아니 그건 다른 사건 재판부가 아예 다르지 않냐 21구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재판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 재판부에서 왜 하냐 검찰 입증 취지가 첫 번째부터 조국 전 장관의 현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거 우리 재판부랑 상관없지 않냐 정경신 교수나 지금 모든 이 재판의 최종 타켓은 조국이니까 무심결에 본심이 드러나서 하나의 사건을 보고 있다 이번에 망신당한 건데 들어서서 이 정당한 권리 우리가 압수수색다고 그랬지만 검찰은 돈 받고 죄를 입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 내가 도와줄 이유까지는 없어요 검찰 수사 받아보고 나면 저까지 대법까지 다 갔다 오면 그제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협조를 안 해도 본인 스스로 하거나 자국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기억 안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불러다가 사이가 정말 안 좋아도 법원에서 그래도 저는 콩밥 먹게 반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조국 장관이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재판도 있는데 안 부를 걸 하겠다는 건 검찰이 때를 쓰고 있는 거고요 생때 쓰는 거예요 생때 쓰고 있는 거는 받아주면 안 되는 건데 재판부가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저희가 총선에서 크게 이기지 않았고 만약에 대패했다면 부르세요 일단 봅시다 하게 되면 포토라인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화제가 되고 그리고 그날 엄청나게 오고 드디어 끌려 나왔다 식으로 위장하려는 건데 이젠 그거 안 먹히는 거죠 전에 송인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불러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자꾸 부르려고 그래요 좀 더 솔직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막 대들었던 거고 이번에 이제 재판부는 얘들이 대들겠지 그러면 그래 이 말은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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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라거든요 좀 더 유아신 거죠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 게 대충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받아줘요 일단 네 받아줘요 어떤 식으로 받아주신 거냐면 이게 우리가 질문상 보니까 이거 다 가족이랑 연관돼서 증언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증언 거부 안 할 만한 질문지를 다시 짜와라 이번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질문지 보고 결정하겠다 질문지를 보고 증언 거부 안 할 만하면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 부를 만하지 이런 식으로 여지를 준 거예요 유연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여유가 있으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질문을 뽑으면 이게 재판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라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입증해야 되는 건 정경심 교수가 무언가 부정한 일을 했는데 남편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공모에 따른 걸 입증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